안녕하십니까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 필요한 점도 참 많지만 불편한 점도 있죠. 그 중 하나가 단톡방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땡땡땡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와 다시 불려 들어가기도 하죠. 이번 5월 10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을 기다렸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해서 버전이 10.2.0이 되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검색 후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 하단의 더보기인 점 3개를 누르면 우측 상단에 설정의 톱니바퀴가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 중에 실험실이 나옵니다. 선택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실험실은 아직 정식으로 제공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실험실 안의 메뉴 중에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가 있는데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고 싶은 단톡방에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 메뉴 3줄을 누른 후 좌측 하단의 나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단톡방 나가기와 동일하죠.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뜨는데 여기서 조용히 나가기를 체크하고 나가기를 합니다. 그러면 땡땡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없이 조용하게 단톡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측 상단의 대화 상대 목록을 확인해야만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지 없이 조용하게 나가는 이 기능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